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장성규가 결혼 후 아내에게 사과해야 할 것들에 관해 이야기했다. 1일 유튜브 채널 슈퍼마켓소라에는 장성규가 와이프한테 사과해야 하는 것들 버티컬바 이소라의 슈퍼마켓소라이피 16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장성규는 아내 유미씨에게 미안한 일을 떠올렸다. 그는 제가 쿨가이 대회에 나가지 않았나. 몸짱 대회다. 결혼했으니까 프로그램에서 만난 이 동생들하고 같이 술 마시는 자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훈련하고 나서 있는데 한 번도 앞날 같다. 최종 무대 호종 파티를 하는데 유미가 그날 저희 어머니랑 같이 왔다. 우리 그래도 마지막 회식은 해야 하니까 먼저 가 있어라라고 했더니 알겠어.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고 하더라. 그래서 치킨에 소주 한잔하고 가겠다. 애들은 2차 가겠지라고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쿨가이 출전한 애 중 한 명이 이태원에서 클럽을 운영한다. 한 공간을 비워놨다고 해서 거기 가면 된다더라. 굳이 클럽 간다는 얘기를 유미에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어차피 저는 빨리 갈 거니까라며 부득이하게 아내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한 이유를 전했다. 그는 내가 가서 스무명 얘네들과 위스키 한 잔씩 스트레이트 잔으로 원샷하고 나는 집에 가야겠다 싶었다. 한 잔, 두 잔, 스무 잔이 되니까 어느 순간 제가 기억이 안 나더라. 눈을 떴다. 근데 집이더라. 침대에 저 혼자 누워있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거다. 아내를 부르는데 없더라. 저는 치킨에 소주 마신다고 하지 않았나. 딱 보니까 손목에 클럽 팔찌를 차고 있는 거다. 잘란 끊어지지 않나. 찢으려는 흔적은 있었는데 못 찢었다라고 털어놨다. 이상함을 감지한 장성균은 아내가 책상 위에 쪽지를 써놓고 나갔더라. 이렇게 총각처럼 살 거면 뭐하러 결혼했어? 그때 아내가 임신 중이었다. 임신했는데 제가 쿨가이 대회 때문에 신혼여행도 뒤로 미뤄졌다. 5월 11일에 결혼이고 6월 24일인가 본선 무대고 이거 끝나고 신혼여행 가자고 양해도 해줬었는데 본선 무대 끝난 날 뭔가 설명은 안되고 클럽 팔찌만 채워져 있으니까 라며 위기를 맞은 순간을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